자 우리 KB증권의 김일혁 팀장님 이제 만나봐야 되는데요. 어서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언제나 한결같으신. 혹시 집에나 사무실에 좀 오래 계시면 공기가 좀 답답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팀장님. 네 아무래도. 자녀분 있으시죠? 네 있습니다. 혹시 안 그러길 바라지만 아토피라든지 이런 거 있으세요? 아유 다행히 없습니다. 다행히 없죠. 저희 딸내미는 옛날에 고생 많이 했는데. 허우키 질환도 없을까요? 이걸 꼭. 나와봐. 이거를 집안에 아니면 사무실에 이렇게 들여놓으시면 공기가 굉장히 숲에 있는 것처럼 숲속에 있는 것보다 더 좋습니다. 굳이 그렇게 멀리 청기산이 어디 갈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지 마시고 우리 출연료를 우리가 그냥 모아서 이걸로 통치고 한 번 해볼까요? 그것도 괜찮네요. 들여봐야 쓰지 뭐. 리스트도 되니까 제가 좀 어떻게 해드릴까요? 네 감사합니다. 생각 있으면 말씀해 주시죠. 감사합니다. 네. 일단 어떤 것부터 우리가 지금 짚어봐야 될까요? 가급적 대선 이야기를 안 하려고 하지만. 왜요? 왜 안 해요? 너무 정치적인 시각도 있고. 아니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측을 하는 거지 선호를 얘기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분위기가 좀 이상해요. 아니 뭐 미국 대통령 선거에 대해서 왜 이렇게 틀리고 맞는 거야. 나중에 망신당하는 것만 걱정하면 되지. 지금 이건 예측이지. 내가 2주 후보를 지지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저는 시민권도 없고요. 그렇지. 제가 투표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어서. 그리고 워낙 처음 나왔을 때부터 약간 이번 대선 결과와 좀 결과에 따라서 많이 좌우되는 그런 내용들을 많이 말씀드렸다 보니까. 아무래도 다른 내용들을 조금 더 말씀드릴 게 없을까 했지만. 이제 내일모레 대선이니까요. 이걸 또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됐네요. 금위기 이후에는 경기 사이클을 결정하는 게 통화 정책이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통화 정책에서 통화 완화 기준은 사실상 상수가 돼버렸고. 그래서 이제는 재정 정책이 너무 중요해졌고. 연준 인사들마저도 재정 정책이 이제 나와야 된다고 해서. 이번 선거가 사실 어느 때보다도 더 그런 면에서는 중요한 것 같습니다. 누가 대통령이 되고 또 누가 의회의 권력을 가져가는지에 따라서 재정 정책이 결정되기 때문에. 이제 재정 정책의 경제 그리고 금융시장 움직임을 결정하는 주요 요인이 될 거라서. 저희는 이런 면에서 이번 대선 그리고 선거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누가 대통령이 될지 이것 중요한데. 사실 이제 어느 정당이 의회 권력을 질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사항인데. 누가 대통령이 될지 이거 이제 사람들은 많이 주목하고 있지만. 사실 투자자들에게는 의회 구도도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의회가 정부의 돈주머니를 쥐고 있어서 그런 면에서 중요하고요. 사실 지금 확정적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하원에서는 민주당이 다수당이다. 이건 대부분 다 인정을 하죠. 그거 외에는 지금 상당히 불확실한 사항이어서 대통령이 누가 될지 또 상원은 누가 다수당이 될지. 이 조합에 따라서 총 네 가지의 조합이 나오는데요. 먼저 그림 하나를 보시면요. 현재 베팅 사이트 당선 가능성을 기준으로 해서 시장이 예상하는 대통령과 상원 이 조합의 확률을 계산해서 보면은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 지금 현재 유지되고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되고 공화당이 상원 다수당 지위를 유지한다가 13%로 가장 낮고요. 반대로 바이든 후보가 대통령이 되고 민주당이 상원 다수당이 돼서 저 위에 이렇게 도형 세 가지가 있는데 네모는 대통령이고요. 동그란 거 두 개는 상원과 허원입니다. 이른바 블루웨이브네요. 맞습니다. 이게 클린스윕이라고도 하는데요. 이게 2008년도 금융위기 직후에도 있었고요. 그리고 대공황 이후에도 한 번 있었죠. 그래서 이렇게 블루웨이브가 강하게 올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가장 높게 점쳐지고 있지만 적지 않은 확률로 현재 바이든 후보와 후보가 당선되고 공화당이 상원 다수당이 될 가능성도 아주 낮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저희는 이렇게 대권과 의회 구조 이 조합에 따라서 정책이 상당히 선명하게 갈릴 수 있는 게 몇 가지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중에 또 시장에서 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추가 부양책, 코로나19 대응 정책, 인프라 투자 정책, 반독점 정책, 대회 정책 이거는 미중관계하고 영향을 미치니까 이거 하나씩 저희가 좀 짧게 살펴보겠습니다. 권한 차이 때문에 대통령이 중요한 정책이 있고요. 또 의회가 중요한 정책이 있고 대통령과 의회 조합이 중요한 정책이 있는데요. 예산이 필요하거나 법 관련된 정책은 당연히 의회가 중요하고 내치 외치 관련된 정책은 대통령 권한 안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서 대통령이 누가 되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희는 대통령과 의회 구도의 조합이 중요한 게 뭐냐고 했을 때 추가 부양책, 그다음에 인프라 투자 정책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대통령이 어떤 정책 방향을 설정했는지도 되게 중요하지만 정부 지출 승인 권한을 의회가 가지고 있으니까 당연히 돈 주머니에서 얼만큼 돈이 나온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림 두 번째를 보시면 추가 부양책에서는 의회 구도가 부양안의 규모를 결정지을 거라고 봅니다.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이 됐을 때 상원 다수당도 공화당이 가져가면 가장 작은 규모의 추가 부양안이 나올 가능성이 저희는 높다고 생각하고요. 그 와중에도 민주당이 상하원을 모두 장악해서 의회 구도를 확실하게 권력을 가지고 간다면 저희는 꽤 큰 규모의 부양안이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트럼프가 대통령이 재생이 됐을 때요. 그리고 바이든 후보가 대통령이 됐을 때는 민주당이 상하원을 다 장악할 경우 상당히 큰 규모의 부양책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이게 그러면 왜 3.5조 달러 지금 민주당 얘기하지 않았냐, 왜 그거보다 작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3조에서 3.5조 이 사이 정도를 보고 있고 사실 오바마 대통령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금융위기 이후에 오바마가 대통령 되고 상원, 하원 모두 다 민주당이 장악하는 블루웨이브가 있었거든요. 그런데도 부양안이 처음에는 1조였다가 그게 이제 민주당이 공화당에 너무 반대하니까 자기가 상하원 권력을 다 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좀 깎자 해서 깎은 걸 제안을 했는데 그마저도 깎여서 7,870억 달러로 그때 합의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번에도 3.5조 달러 민주당 하원이 원하는 걸 다 통과시킬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여전히 좀 있긴 하고요. 물론 당연히 가능성이 있다고는 생각하지만 처음부터 이렇게 당력을 소진해가면서 대규모, 초대규모의 부양안을 추진하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아무튼 이 추가 부양책은 누가 대통령이 되는지, 그 다음에 누가 상원 권력을 장악하는지에 따라서 상당히 규모가 좀 차이가 있잖아요. 그런데 양당이 추구하는 정책의 목표도 다르고 기조도 좀 달라요. 공화당은 지금 돈 쓰는 건 다 밑 빠진 독에 물 묻는 거다. 어차피 코로나 통제 안 되면 어려운데 백신 나올 때까지 다 기다리고 그때까지 일단은 빠르게 경제를 열어보자는 그런 입장이에요. 그런데 그래서 너무 많이 쓰지 말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미주당은 코로나19 통제하기 전까지는 경계해보고 어렵다. 사실 이게 지금 계속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빨리 코로나19 통제하자. 그리고 이제 통제하는 동안 경제활동 못하는 거는 정부가 지원해주자라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양당이 제시하는 이 부양안에서도 이 두 정당의 정책 기조 차이가 상당히 큰데요. 다음 그림 3번을 보여주시면 규모 면에서도 일단은 공화당보다 민주당이 당연히 더 쓰자는 입장입니다. 이거는 공화당이 1.1조 상원안이었는데 이것도 많이 삭감이 돼서 지금은 0.5조까지 내려와 있는 사항이에요. 그래서 규모 차이가 상당히 크고 어디에 주로 써야 되는지 이것도 다른데 공화당은 주로 기업 지원하자라는 거고 사실 여기 예산이 할당되지는 않지만 회사나 상점에서 손님이나 직원이 코로나19 걸렸을 때 누가 책임지냐. 고용주가 책임진다. 사업주가 책임진다라는 거에 대해서 면책특권 조항이 공화당은 넣자 라는 거고 민주당은 그러지 말고 확실하게 연방정부에서 가이드라인 주고 그거 지키게 한 다음에 못 지키면 처벌하자. 이런 입장이에요. 그래서 이런 거에서도 차이가 좀 있고요. 예산 안에는 들어있진 않지만 민주당은 코로나19 통제하자. 그리고 그동안에는 재난지원금 주고 실업수당 주자. 그래서 호주만이를 채워줘야 된다는 입장인데 특별히 코로나19 방어에 최전선에 있는 주정부, 지방정부 지원하는 거에 상당히 많은 금액을 결제할당하고 있고 거의 차이가 여기서 엄청나는군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그거는 제대로 예산 관리 못한 민주당 주지사들을 도와주는 거다라는 입장인데 사실 저는 이게 계속 유지되기는 어려울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적지 않은 공화당 주지사들이 있는 또는 공화당 상원의원이 있는 주들도 재정 상황이 상당히 좋지 않은 상황이라서 저희는 이거는 일단은 정치적 레토릭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는 발언이라고 생각하고 대선이 끝나고 나면 저희는 이 부분에 좀 변화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림 네 번째는 인프라 투자 안인데요. 인프라 투자 안에서는 의회 구도가 친환경 투자의 규모를 저희는 결정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공화당이 다수당이 되면 현재 인프라를 보강하는 수준의 적응 정책 관련된 투자만 편성되지 않을까 싶고요. 민주당이 다수당이 된다면 광범위한 친환경 예산이 나올 거고 이거는 바이든 후보가 공약한 게 향후 4년 동안 2조 달러 투자하겠다. 이거죠. 그런데 여기 좀 특징이 있는 게 5G에 대해서는 저희는 어떤 정당이 되더라도 비슷한 정책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는 5G는 아까 말씀드린 인프라 투자 제가 여전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던 전통적인 인프라 투자 많이 나올 거라서 소재 산업 업종 괜찮다 했는데 거기에 더해서 5G까지 해서 인프라 투자는 어떤 정당 어떤 대통령이 되더라도 꽤 세게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바이든 후보의 제가 맨 밑에 줄에 보시면 제한시점과 목표가 있는데요. 2009년에 더욱 과감한 경기 부양책을 하지 못했던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한 전략이다. 이렇게 썼는데 이게 아까 말씀드린 2008년도에 정확히는 2009년도 오바마 대통령이 취임하고 나서 한 3주 정도 뒤에 법안이 통과가 됐어요. 아까 말씀드린 7,870억 달러의 아라라는 정책인데 이게 America Recovery and Reinvestment Act라고 해서 미국 경제를 다시 재건하고 이런 관련된 법안, 경기 부양책입니다. 이번에 케어사와 비슷한 거죠. 그런데 그게 엄청난 공격을 받았어요. 공화당이 헛돈 쓴다라고 하면서 공격을 받았고 사실 그 과정에서 경기의 복사는 생각보다 빠르게 나오지 않다 보니까 굉장한 타격을 받아서 그다음 의회 선거에서 의회 권력을 뺏기는 그러다 보니까 그때 예산 매파들, 매파라는 건 가급적 긴축하자라는 분들이잖아요. 예산 매파들이 공화당의 예산 매파들이 대거 의회로 진출을 했고 그분들이 예산 더 많이 쓰지 말자라고 하면서 결국은 미국이 재정 확대 정책을 포기하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됐고 그때부터 사실상 통화 정책이 경기를 계속 꾸역꾸역 부양하고 진통하는 그러면서 2기에 오바마가 당선이 됐으나 어쨌든 여소야대 국면이 이어졌고 그게 사실 지난번 2016년 대선에도 결정적인 변수가 됐다는 게 정치학자들 얘기잖아요. 주지사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중인 스테이트를 대부분 장악하고 있었고 그 영향이 있다 보니까 당시 그 법안을 중점적으로 추진했던 사람이 바이든 당시 부통령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실수를 절대 되풀리면 안 된다라는 생각이 상당히 강하고 그래서 진보진영에서도 너무 우리가 진보적인 정책들을 강하게 요구하기보다 일단은 권력을 확실하게 잡는 게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저희는 꽤 센 정책을 추진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초반에 좀 밀어붙일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죠? 네. 그리고 대통령이 누가 제한지에 따라서 크게 갈릴 수 있는 정책이 코로나19 대응 정책, 그 다음에 미중관계라고 생각하는데요. 저희는 이 코로나19 대응 정책이 굉장히 중요한 차이를 만들어낼 거라고 생각합니다. 대응 정책을 먼저 보시면 트럼프 대통령은 백신 그 자체에 집중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백신은 내가 노력해서 만든 거다라는 생각이 그런 이미지를 워낙 오랫동안 형성해 왔기 때문에 일단은 전국민 백신 접종 그 자체에 집중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초고속 작전 그 성과를 부각시키려는 목적이 저희는 굉장히 크다고 생각해서 일단은 백신 접종이 되려면 시간이 조금 필요한데 내년에 하반기 정도나 될 텐데 그전까지 저희는 경기 회복제가 뚜렷하게 나타나기는 참 만만치 않겠다라고 생각하고 일단 그전까지는 굉장히 간헐적으로 바이러스가 확산되는 모습들이 종종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다면 일단 재난지원금 나오겠죠. 그리고 나서 실업수당도 민주당이 일단 하원을 장악하고 있으니까 어느 정도 나올 겁니다. 이러면 시민들이 주머니는 좀 채워진 상황이에요. 나가지는 못하고 하니까 그냥 온라인으로 주문해서 하는 그래서 제조업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걸 파는 소매업들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제 바이든 후보가 당선되면 저희는 굉장히 극적인 변화가 될 거라고도 생각을 하는데요. 바이든 후보가 추진하려고 하는 정책은 백신 개별보다는 코로나19 검사예요. 검사가 얼마나 빨리 나오냐면 제가 이거 해본 적 없지만 임시 텐스트기 검사만큼 빨리 나온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15분 내로 검사 결과가 나오는데 그럼 이걸 어디다 쓰냐 항공사들이 비행기 사람들을 탑승시킬 때 탑승하는 모든 사람들 승무원을 포함해서 다 검사한 다음에 음성된 사람만 탑승시키면 거기는 깨끗한 구역이 되는 거잖아요. 사람들이 믿고서 항공기에 탑승할 수 있다는 거죠. 이걸 이미 유럽 그리고 미국 몇몇 항공사들이 이미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크루즈 선사들도 크루즈 선사에 사람들을 태우려면 이게 사람들이 불안하니까 안 올 텐데 우리 다 검사하니까 걱정하지 말고 오시라. 그리고 음성만 태울 거다라고 하면 이게 사람들이 더 많이 살 거라고. 네. 그래서 크루즈 선사 협회에서도 이런 걸 하자라고 해서 이미 계획을 발표한 바가 있고요. 그런데 이쪽에서 대대적인 투자를 하겠다라는 거고 이걸 필요하다면 자금 지원, 정책 지원들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거 크루즈 선사나 항공사들처럼 대형 기업들은 자기들이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검사한다고 하면 이게 지금 항공권에 다 포함이 돼 있어요. 항공료에. 항공료에 포함이 돼서 사람들의 검사를 받는데 이걸 검사를 누군가가 해야 될 거고 검사 결과를 또 알려줘야 될 거고 하는데 그거를 의료진이 나와서 해준다면 저희가 또 돈을 내야 되고 대형 기업들은 그런 걸 하겠지만 소규모 상점들은 이런 걸 하기 어려우니까 만약에 그거를 지방정부에서 도와준다. 재정 지원을 해준다라고 하면 저희는 그 지역은 우리 상점 오는 사람들은 깨끗하다라고 또는 깨끗한 사람 죄송합니다. 깨끗한 표현으로 했지만 음성인 사람들은 상점 출입을 할 수 있다라는 이런 확인서 같은 것들을 발급해준다면 이렇게 되면 진단 키트니 이런 데 좋겠네요. 바이든이 되면은.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쪽으로 상당히 빠르게 바이든 후보가 정책 드라이브를 걸려고 하는 상황이고 민주당도 그쪽 관련된 예산을 많이 할당해놓은 상황이라서 그렇게 된다면 저희는 서비스 쪽으로 수요가 좀 살아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예전에 제가 차트 보여드렸던 거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엘프라는 사이트에서 나온 건데 영구 폐업한 상점들이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그걸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공급은 그만큼 좀 못 따라오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서 서비스 물가가 생각보다는 조금 더 빨리 오를 수 있다고도 생각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바이든 되면 풍력적으로 이런 얘기는 많이 했는데 그거 말고 트럼프가 됐을 때는 백신이나 백신 관련된 바이오나 제약 이쪽 혹은 아마존 이런 온라인 업체들이 더 좋을 것 같고 바이든이 되면 진단키트 관련된 회사나 항공사들 또 서비스 직접 소비자 만나는 이 정도가 더 좀 좋아 보인다. 이 말씀이시군요. 맞습니다. 경기민감 업종. 저희는 괜찮을 것 같다. 그림 6번을 보시면 소비자 물가 지수에서 이 서비스가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높아요. 미국이에요. 네. 미국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차트를 보시면 서비스 물가가 쭉 하락하면서 이 상품 물가가 많이 올라왔지만 이 근원 CPI 우리가 흔히 기존 물가라고 얘기하는 근원 CPI 가운데 있는 선인데요. 이 선도 이제 빠르게 올라오지 못하고 있는 사항이죠. 왜냐하면 위에 서비스 물가가 빨간색이 쭉 누르고 있으니까 저희는 반대로 서비스 물가가 위로 탁 튀어 올라간다면 물가가 생각보다 좀 빨리 튈 수 있고 그러면 긴축에 대한 우려가 어마어마하게 커질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은데 일시적으로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금리가 오를 수 있다는 얘기죠. 국제 금리 같은 거. 맞습니다. 그렇게 금리가 인플레이션의 기대가 올라간다면 경기민감주가 괜찮을 거고 그때는 성장주가 또 다시 타격을 받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누가 대통령이 되는지에 따라서 코로나19 대응 정책에서는 경제뿐만 아니라 금리, 인플레이션, 주식의 업종별 성과도 갈리지 않을까 싶고요. 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는 대외 정책, 미중 관계에도 저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그림 7번을 보시면 트럼프 대통령은 일단 미중 1단계 무역 합의를 선거 끝나면 하겠다고 예전에 얘기한 적이 있었죠. 이 평가를 시작으로 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한다면 대중 강경책을 강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강경책. 네. 이거는 코로나19 책임론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것들도 당연히 있을 거라고 보고요. 중국 압박이 굉장히 심했던 게 2018년, 2019년 9월 때인데 그때 시장 변동성이 중간중간 확 높아졌잖아요. 그런 장면들이 또 다시 나오지 않을까. 그리고 기술 패권 대툼이 다시 가열되면서 반도체주 같이 소위 대형 기술주라고 말하는 거 말고 다른 기술주들이 좀 타격을 다시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반면에 이제 미중 관계의 영향을 상대적으로 좀 덜 받는 대형 기술주들은 저희는 계속 좀 괜찮지 않을까. 플랫폼 기업들이죠. 네. 플랫폼 기업들. 네. 맞습니다. 그리고 바이든 후보가 당선된다면 일단 바이든 후보는 동맹과 연합전선을 구축해서 중국을 압박하겠다, 이런 정책을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단기적으로 일단은 트럼프 대통령이 워낙 대중 강정책을 써왔고 이게 이제 반중 여론을 잘 이용했던 거라서 당장 대중 유아책으로 전환되기는 저희는 되기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일단은 압박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네거티브 방식보다는 가급적이면 우리 안에서 영향을 쌓아가자, 그래서 싸워보자고 하는 파지티브 방식을 추구하고 있어서 일단은 불확실성은 좀 낮아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이 경쟁력 있는 분야에 대해서 중국의 양보라든지 개방, 이런 것들을 확고하게 더 보장받는 그런 협상이 될 거다, 금융개방이라든지 이런 거가 이슈가 될 거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더군요. 네. 맞습니다. 그런 의견에 상당히 동의하고 또 한편으로는 동맹국에서 잘하고 있는 거는 지금까지 트럼프 대통령은 철저한 미국 우선주의여서 동맹이나 아니면 적국이라는 표현은 그렇지만 동맹이 아닌 국가나 그냥 다 적처럼 대했었잖아요. 네. 근데 그게 아니라 동맹은 확실하게 우대해서 너가 이거 이거 잘하니까 이거는 그냥 잘하자. 그래서 이제 미국 중심의 글로벌 밸류체인을 다시 한번 구축해보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거는 이전하고 많이 다른 게 무조건 우리나라로 들어와 라고 했던 트럼프 정책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는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저는 사실 한국에 경쟁력이 있는 반도체 배터리 이런 쪽은 꽤 또 수혜가 있지 않을까라고도 바이든이 된다면? 네. 생각은 합니다. 미중 관계를 통해서 저희는 시장 변동성 또 금리 그리고 IT 업종의 성과가 좀 달리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요. 반독점 정책은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린 내용이어서 짧게만 정리 드리면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된다면 소셜미디어 기업들은 여전히 어렵겠지만 저희는 이제 그 외에 대형 기술 기업들은 나쁘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민주당의 바이든 후보가 당선되거나 아니면 민주당의 상원 다수당을 차지하게 된다면 대형 기술주와 경쟁하는 2, 3등 기업, 플랫폼 위에서 사업하는 기업들은 저희는 꽤 괜찮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반독점 관련된 이야기까지 전해주셨고요. 트럼프가 될 것이냐 아니면 바이든이 될 것이냐에 따라서 우리의 접근, 투자 접근도 분명히 이런 차이를 좀 가지고 가는 게 우리 수익을 좀 높이는 데 도움이 분명히 좀 되겠군요. 그렇죠. KB증권이 어쨌든 어느 틈에인가 미 대선이 우리 증시나 글로벌 자산 배분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서 가장 권위 있는 기관이 된 건 아시죠? 같이 있는 김두원 위원이 TVN에 나와서 같은 식구인데 안 보셨구나. 몰랐습니다. 김두원 위원이 저희 전역 때 나와서 미 대선에 예측을 했어요. 그게 엄청난 반향이 일으켜서 TVN에서 모셔봤죠. 그래서 김준영 외교 국립외교 원장님, 김지훈 박사와 같은 자리에서 그걸 보면서 내가 보람을 많이 느꼈지. 증권회사 애널리스트가 이렇게 쉽지 않은 거죠. 네. 그러니까요. 4일 오후 시간은 어떠세요? 내시기로 한 거 아니에요? 오시는 거죠? 아니 뭐 다 섭외 끝났더니 이런 식으로 섭외합니까? 이제 그냥 여쭤보는 거죠. 우리 김일혁 팀장님도 역시 그날 함께 하시겠습니다. 김두원 위원도 나오세요. 아 네네. 총출동입니다. 4일은. 총력전이에요 지금. 지금 모든 언론사 저희가 한번 꺾어보겠습니다. 미 대선 관련 해서만큼은. 자 그럼 우리 함께 해주신 KBC권의 김일혁 팀장님. 오늘 고생 많으셨고요. 네. 4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